폼 나잖아 지난번에 모닝 수리했던 그 정비업소인데 저 친구가 BMW 파이퍼를 한때 수리 의뢰가 들어왔대요 수리 의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한번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뭐 아는게 있나 아는게 있어야지 수평 대항 엔진이네 뭐가 문제인데 혼합비가 안맞아가지고 엔진 구조하고 난 근데 오토바이 잘 모르는데 여기는 공기 흡입구고 에어플로우 센서는 없는거 같네 근데 아이돌 조정하는거는 바이패스 밸브가 있네 얘로 공기량 이거 뭐 옛날 차들 캐브레타 아니 캐브레타라 트로틀바디랑 구조가 똑같은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냥 일단 쏘고 봐 TPS는 없나 TPS는 달려있어야 되잖아 이게 TPS 아 TPS가 있구나 농어랑 희박만 제어하는건데 그냥 장착해봐 아니 일단 걸어놓고 봐야지 일단 이런 방식은 보통 다 저희도 한바퀴 반 풀어놓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되겠죠 저희도 그렇게 떠는거 맞아? 아닌거 같애 지금 그치 전문가가 아마 꼽아줄게 아니 이거 저 2,3국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에 꽂는건데 응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갔어 응 응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럴 줄 알았어 응 플로그 렌즈가 이건가 보네 플로그 저 꽂을게요 어 두 곡짜리네 2,3국거는 아니네 이게 깜짝이야 뭐야 이거 토크 기능이 있더라고 오 좋은거네 연장 좋은거 쓸어 흑기온센서 꽂아주고 영하 40도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배터리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물리면 될거고 점프선 타가지고 물리면 될거고 연료는 넣어주고 근데 얘는 오일이 안세? 네? 오일이 세죠 BMW는 원래 오일이 세잖아 안세면 이상한거지 나는 장갑도 안주고 일 시켜먹어 이게 사실상 내가 뭐지 이 수평대형의 엔진을 보니까 응 우리가 알고있는 엔진의 구조는 V형이라고 V형이나 직렬만 생각하잖아 네 근데 이 수평대형형은 두개의 엔진이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구요 응 따로따로 어 그냥 두개의 엔진을 양쪽으로 따로 해서 클랭크만 같이 쓰는 놈이라고 생각하는게 응 더 이해가 빠를거 같아 어디 한번 걸어보자 똑똑하지 옛날에 이거 호수를 이불으로 한번 빨아봤거든 어후 휘발용은 못 빨겠더라고 정말이야? 네 캔드 빼놨어? 저는 캔드 빼놨어 키 빼놔야돼 이거 파일 땐 키가 뭐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아 이게 TPS 트러틀 바디 포지션 트러틀 포지션 센서 아 이게 기억이 안나네 요즘 TPS가 잘 안달려가지고 TPS의 위상에 따라서 가속력이 달라지거든 TPS가 잘못되면 실제로 들어간 공기 양에 비해서 연료 양이 많이 들어가거나 요즘 엔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공기 양을 측정을 하고 인젝터로 해서 연료 양을 정확한 양을 집어넣어 주는데 초창기 때 엔진이다 보니까 오투 센서도 없고 에어프로 센서도 달려있지 않은 타입이라 포지션 센서밖에 없단 말이지 이게 한 요정도로 세팅하고서 지동 한번 걸어봐 요정도로 해서 걸어도 될 것 같아 오 꺼지네 한 바퀴판으로 해봐 다시 한번 꺼져버리네 농후하면 당연히 냉각에 유리하고 희박하면 위에는 좋은데 내구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지 아무래도 연소실에 온도가 올라가고 열관리가 잘 안되니까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죠 맡아서 뭐가 좀 된거에요? 폼나잖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